내가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맨날 했어? 왜? 아 너무 나랑 결혼해 줄래? 알레르기를 고칠 수는 없는 거야? 유전적인 거라 치료가 안 된다네 너만큼 루니가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있으면 아끼고 그러면 광고비를 어떻게 할까? 형 언제부터 이렇게 양아치가 됐어? 그 반려견이랑 같이 큰 아기는 면역력도 훨씬 더 높은 것 같고 자 그럼 양쪽 다 마음에 왜 카메라들 똥이야! 시어머니께서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장관 아버지! 포스턴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레이는 누가 봐요? 아니 어떡해 개는 여기다 보여! 저희 센터에는 지금 자리가 없어요 결국 에이스가 나서야겠고 내가 되게 행복해하네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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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상황에서 개 한 마리 더 있는 거에 티도 안 나 얜 또 누구냐? 여기 있는 개들은 행복해 보겠다고 그랬잖아 우리 개들 안 받아주는 거 어떡해? 애들은 아빠로 보는 것 같은데요? 너도 한 번 해봐 박토피씨 같아 크로스! 사진 찍을게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! 이Internity 이Internity 이 인생 미